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간 이외에 또 이번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좀 해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었던 선 뉴스 매매법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린 후에 시장 상황 및 분석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남겨주시면 저희 확인이 좀 가능하시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를 하게 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외에도 투자 아이디어와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각종 투자 이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이런 선 뉴스 매매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으로 꼭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장 상황 이슈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후 상승 랠리가 본격적으로 연출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반도체, 반도체들이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었고요. 그중에서도 HBM, 이게 왜 올랐을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호전되는 소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D램, 랜드, 각 메모리 분야에서 실제로 지금 가격이 다운된 이후에 바닥 과정을 정확하게 형성하고 반등 추세를 서서히 갖춰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D램과 랜드 부분의 가격 상승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하반기보다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여지도 있다라는 분석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가 오후 막판에 상당히 좀 밀리는 면모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 섹터는 하루 하락했다고 해서 그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추세를 연결시켜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시기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모아나가시는 전략들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2차전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탄산 리튬이 하한가를 가는 등 중국에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2차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조금만 더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물론 지금 조인트벤처 설립까지 진행되다가 여기서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아니면 연기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겸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또 이외에도 사실상 어떻게 되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또 엄청난 성장세를 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2차전지가 고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배경 2026년도의 실적을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부여받아서 거기서 PR을 몇 배를 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공장 증설이 예전만큼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낙폭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밀린 만큼 지금부터는 서서히 바닥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탄산 유툼이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추후에는 저가 매수세 그리고 낙폭과 대주에 대한 수급 유입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연 역시나 돋보이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덜 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BB테크, SPG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살까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적절한 시가총액 이상이었겠죠. 기관들이 최소한 접근하는 게 3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BB테크, SPG와 같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도 대형주 상승 랠리에 같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좀 잘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CS죠. CS에서 부각될 수 있는 이 로봇이 1월 달에 또 강력한 이벤트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핏 그러니까 삼성이 출시하는 제품이 뭐냐 삼성이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업종이 또 좋아지는 이런 호전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볼 때 12월 달까지 랠리는 상당 구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테마가 죽은 상황에서 사실상 반도체와 플러스 알파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로봇이 좀 가져가주고 있다. 특히나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재의 주도주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1월 달까지 준비해볼 만한 이런 바이오주들도 지금 현재 랠리가 좀 나와주고 있죠. 오늘부터 서서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저평가된 바이오주 그리고 아직은 좀 덜 오르는 로봇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매매 전략 잡고 그리고 수익 내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12월 달 인상 가능성이 매우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CPI죠. 10월 달 CPI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는 사실 적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갑자기 급락할 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산타랠리와 1월 효과를 동시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잠시 뒤 이어서 테마주 구강 테마주 선전 매매 선 뉴스 매매에 대한 후속 버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또 선전하자는 취지에서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강의만 잘 집중한다 하시더라도 내가 어떤 테마를 주목해야 될까 향후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주목해서 관심 종목들을 잘 한번 매매해보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결론적으로 이 테마주에 대한 매매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시각 자체가 기존의 실적주와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가는 뭐 때문에 움직인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라는 것은 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관련주를 잘 엮여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좋지 못한 재무적으로도 엉터리인 이런 종목들이 왜 급등 나오지라는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다 보면 많은 테마들을 사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좀 설릴 수 있는 게 그렇죠? 주가를 만드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뉴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일정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준비해야 될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대감을 만들어 주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슈도 있고 호재도 있고요. 재료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뉴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종목이 어떤 호재를 껴서 올라간다. 요새는 어떻죠? HTS라든가 MTS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딱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런 걸. 특징주 뉴스라고 하죠. 특징주 뉴스. 그래서 어떤 테마로 엮여서 이 종목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HTS, MTS에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사실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재료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의 뉴스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테마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은 뭘까? 이 지금 뉴스는 향후 일회성 테마인지 연속성을 좀 갖출 수 있는 테마인지를 비교를 해서 연속성일 경우에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급등할 때에도 쫓아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회성 요인의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급등하는 데 쫓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경험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많이 매매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경험치가 숙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 분석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생성되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점하는 방법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 2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슈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얻어가야 되는지를 구분을 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선 뉴스 테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고 나서 진짜 1월 달까지 딱 두 개만 보시면 된다. 큼지막한 거 두 개면 1월 달까지 테마는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CS 수혜주, 세계가정박람회 수혜주,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 두 가지가 지금도 보세요. 제가 방송을 3주 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테마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바이오주 급등, 그렇죠? 올라갑니다. CS 수혜주 같은 건 로봇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아직 자율주행은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현대차가 지금 연내 자율주행 80km까지 완성하겠다는 부분이 뒤로 밀렸죠. 그래서 사실 무기한 연기가 되게 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율주행 이슈는 누구밖에 없어요?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진행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급등하겠죠.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저점에서 서서히 모아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만약에 테슬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1월 달에 어떻게 되겠어요? CS에서 어필할 게 AI, 로봇,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가 골고루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안 가고 어느 두 개만 움직인다. 이런 관점보다는 사실상 전체의 테마가 같은 맥락으로 같은 물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하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테마주들도 분할 매수로 서서히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점을 통해서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선 뉴스 테마주 매매 방법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를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슈가 종결되거나 예를 들어 1월 6일날 CS가 이벤트가 열린다. 그러면 이슈가 종결될 때 우리가 매도.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막 이렇게 로봇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 난 무조건 이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아, 주가에 먼저 선반영됐구나. 그러면 이벤트 때는 오히려 주가가 폭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익 챙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유두리 있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만 사실상 안정적인 테마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섹터와 테마를 분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로봇 섹터가 올라갈 것 같네. 1월 달 이런 게 있으니까. 혹은 테마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이 12월 달 이벤트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쪽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면 준비하자. 그 테마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 자율주행 테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퓨런티어부터 시작해서,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남성, 되게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초이스할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종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타점을 봐야겠죠. 매수 타점할 자리인가? 아니면 지금 계속 주구장창 하락만 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바닥 과정을 정확하게 횡보해 나가고 있는가? 혹은 지금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주고 상승, 눌림목, 상승 이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내 맘에 드는 차트의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 이런 방식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하셨던 방법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대다수가 비슷했을 겁니다. 뭐예요? 자, 일단 타점부터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트만 봐요. 차트 보니까 이 종목이 좋아 보이거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큰 물결 안에서 섹터와 테마를 분석하고 여기가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거니까 잘 기다렸다가 종목들 잘 나열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타점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날 이제 공부하시는 게 뭐예요? 맨날 차트만 봅니다. 무슨 뭐 기뻐? 무슨 기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 실현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잘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섹터 테마, 예를 들어 로봇 테마 아무거나 잡았어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상반기에 2차전지 테마 아무것도 잡았어도 다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큰 물결을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뉴스 중에서 어떤 게 강력한 이벤트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섹뉴스 테마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의해드리고 같이 한번 접근을 좀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매매의 한계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세력들이 이걸 역이용화하기도 하거든요. 차트를 쫙 만들어 놓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 여기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 개별 종목을 접근하게 되면 이 순간에서 거래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대규모 시비를 발행해서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 섹터와 테마를 먼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마를 먼저 선점하는 쪽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이 저의 선뉴스 매매, 테마주 매매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호주 에너지 장관이 UN기후정상회의에서 딱 나옵니다. 유엔, 굉장히 딱 센 재료죠.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강화된 배출량 감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두바이에서 열려요, 두바이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배출량에 대한 감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탄소중립, 그렇죠? 탄소중립 시대가 열렸다. 탄소중립에 대한 테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기후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청정에너지. 이게 뭐예요? 수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자, 이게 언제 열린다? 다 힌트가 나와요.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기후정상회의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수소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면 수소가 지금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쉬었던 게 수소 테마예요. 자, 그리고 탄소중립 테마도 상당히 오래 쉬었다가 지금 일부 종목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해볼 만한 테마입니다. 왜? 유엔이잖아요. 기후정상회의에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소 테마나 이런 것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어떤 수소기업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플러그 파우라는 종목이 있는데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맨날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2차 전지 섹터에서 누가 돈 벌었죠? 자, 돈 버는 주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서서히 서서히 이제 수율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게 되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익이 나오는. 개론적으로 항상 비슷한 비즈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쪽은 아시겠지만 그레이 수소, 그리고 블루 수소, 그리고 청록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까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린 수소 시대로 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있고 물론 그린 수소까지 개발된 곳도 있지만 현재 이제 안 맞는 거죠. 단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끔 잘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테마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에는 움직일 만한 모멘텀을 지금 확보해주고 있다. 즉 11월 30일 우리가 보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 뭐 있다? 탄소중립,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테마 방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탄소중립이라고 한다면 보통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매번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수소차 이런 것들은 잘 안 움직여요. 왜 그래요? 안 그래도 전기차도 안 가는데 수소차는 보급률이 더 떨어져요. 지금 수소차 테마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자, 수소차 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현대차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1등입니다. 근데 보급률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중립 시대에서 비슷하게 관련돼서 이슈화가 됐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이런 것들 찾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HTS,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어떤 것도 좋습니다. MTS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검색한다? 특징주 띄고 탄소중립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딱 검색을 하게 되면 특징주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지금 최근까지도 가시화됐었던 같이 엮여 있었던 테마주들이 쫙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관련주가 검색이 되겠죠. 그죠?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 작년도, 재작년도에 나온 뉴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가 다시 동시에 다시 부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장주를 찾기를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대장주들은 보통 어디서 나와요? 올해 한 번이라도 이슈화가 됐었던 혹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가장 최근에 그죠? 올해 예를 들어 수소 테마가 하나도 안 올랐다. 하나도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그래도 누가 관련돼서 뉴스를 내보내고 올랐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소 쪽도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딱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거 다 검색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뭐 떠물겨서 드리다시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검색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징주, 그 다음에 뭐라고? 수소, 그죠? 수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에스피얼셀, 인스코비,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었었던 테마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강도가 강하고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거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가 대장주구나 라는 인식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를 이때부터 서서히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차트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내가 공략할지를 이제 타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케이시 코트렐, 그죠? 케이시 코트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뭐 하나도 부각 못 받았습니다. 그죠? 쭉 못 받다가 지금 최근에 어때요? 움직임이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죠?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뭐 없어요. 양궁이라고 해봐야 진짜 몇 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 한 번 딱 두고 그 이후부터 최근에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단기 평선을 서서히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추세는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단점은 뭐예요? 저항 매물. 이게 단점이에요. 왜? 여기서 물려있고 여기서 물려있고 여기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여기서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매물로 나올 겁니다. 매물로. 매물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번에 시원하게 이렇게 급등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뚝 떨어지고 여기서 뚝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는 아, 이 부분에 이 종목의 단점은 저항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추리될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좀 인식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분명하죠.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에는 보통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장기 평선을 가지고서 많이 논의가 되곤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부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장기 평선, 그죠? 121선, 121선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를 이제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다라고 했는데 1900원 때까지 찍고 만약에 확 더 돌파를 해버려요. 오, 막 순식간에 20%, 30% 돌파를 한다. 자, 그러면 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관련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기 평선을 뚫지 못하고 테스트를 하겠죠? 올랐다가 결국은 종가는 이거보다도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아, 힘이 없구나. 힘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 매물이 좀 나오면서 힘이 좀 딸리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시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밟아 나가시면 되는 거죠. 테마주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KC 그린홀딩스도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도 부각 못 봤다가 최근에서야 진짜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임이 연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아하, 지금 11월 30일을 앞두고 서서히 선반영되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눌림목 좀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 구간을 서서히 줄 때 매수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향후 재료를 가지고서 확 급등시켜 버릴 여지가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물렸었던 주체들이 이미 물량 다 팔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싹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뛰어넘은 종가 수준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죠. 물량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올 물량 다 나왔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된다? 시원하게 올라갈 여지가 되게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추세상 가장 대장주격인 종목이 KC그린 홀딩스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매물 주봉에 대한 소화가 대대로 됐고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노펙스도 비슷합니다. 시노펙스 어때요? 이때 8월에 한 번 급등한 이후로 한 번도 부각이 안 됐었고 굉장히 장기 횡보 구간을 거쳐나갑니다. 사실 저는 이런 구간을 되게 좋아해요. 왜? 장기 횡보하면서 나올 물량 다 나왔고 움직일 물량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딱 재료만 기다리는 거예요. 재료 한 번만 나와봐라. 제대로 한 번 끌어올릴 테니 라는 생각을 하겠죠. 물론 여기에서 있었던 물량들은 매물로 추리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 급등 나오면 물량 추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원하게 소화하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최근에 이 종목의 장점이 뭐냐면 사우디 재료가 있어요. 담수와 플랜트에 대한 기술력을 겸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 관련 주로도 엮입니다. 그래서 재료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이 평선이 수렴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에 제대로 뚫고 올라갈 여지가 좀 높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코비도 비슷하죠. 인스코비도 보게 되면 사실 이거 보세요. 움직임들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이럴 때는 한 10%씩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거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렇죠?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무려 3개월 이상을 장기 횡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사실은 세력들이 굉장히 만질 때 많이 나오는 차트의 패턴이긴 해요. 특히나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약 천억 정도 되는 이 회사에서 본인 주포가 확실하게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이상 급등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서서히 주포들이 원하는 물량들을 흡수하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을 좀 하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 수소 생산되는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테마주가 약간 부각된 적이 좀 있었는데 전형적인 어쨌든 매직 패턴에서 발생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향후 그린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11월 30일 전후로 정말 강한 움직임이 한번 동반되는지 유부를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간단하게 제가 어떤 테마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선유수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유수에 대해서 어떤 관심주들이 있는지를 한번 포착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샵 37715 이수범 남겨주시거나 혹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을 하게 되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을 먼저 추가를 하게 되시면 거기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와 투자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 선유수들은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른 것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IRA 배터리법 관련해서 뭐 흑연 수출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왜 그러냐 지금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다음 달 1일에 시행됩니다. 중요하죠. 다 나와요. 힌트가. 별표 3개 뭐? 다음 달 1일 뭐가 시행된다?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조치 자 딱 나왔죠. 아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대체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부각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테마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흑연 관련된 우리가 흑연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엮인다라는 거죠. 테마주의 습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일에 시행되는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테마주로 부각될 수 있다. 이것도 얼마 남지 않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약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쭉 똑같은 방식으로 HTS 뉴스 란에 특징주 흑연 관련주를 검색하면 올해 이슈화된 종목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흑연 통제 소니드, KBG, 태경 BK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반면에 그것만 되겠어요. 흑연만 히토리오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발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뭐 나오겠습니까? 유니온 뭐 뻔하죠. 유니온 머트리얼 현재 BNG 스텔 최근에 이거는 대장주로 좀 올라온 격이 있죠.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아하 관심 종목으로 딱 등록해놓고 테마, 일정 기다리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빠르게만 간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태경 BK 간단하게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지금 종가 부근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희한하죠. 아, 급등 나올 거면 급등 나올 것이지. 지금 시초가 보다 지금 종가 부근이 어떻게 돼요? 더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어떤 현상에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공부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왜 이런 차트의 패턴이 나오지?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간에 시간에 급등하는 패턴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초가 출발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급등하고 시작하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다 차익 실현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빠지고 종가 부근에서는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이런 차트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차트의 패턴을 제대로 읽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시간의 급등 패턴에서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간으로 급등하면 내일 상한가 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려는 게 아니라 시간에 급등하면 무조건 전략 매도 혹은 시초가의 전략 매도에서 수익 챙기는 게 제일 좋은 종목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종목별로 다 차트가 다른데 이것을 무슨 하나의 공식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많은 것들이 다 들어맞지 않습니다. 아마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현대 비엔지스틸도 가볍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가 나왔었던 대장주 그러면 빨리빨리 인식해야 돼요. 이제 히토류가 나오게 되면 유니온과 유니온 머트리럴보다 조금 더 대장주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이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아직 중심봉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을 유지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주가 눌림만 하면 누군가 매수해줘서 올려주고 이 과정을 지금 반복해 나가는 패턴입니다. 보통 뭐라고 그래요? N자 파동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어디까지 눌릴지 몰라요. 여기서 끝나서 다시 N자 파동 갈지 조금 더 눌렸다가 21선에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눌림목 줄 때마다 서서히 모아 나가면 어떻게 돼요? 히토류 테마에 같이 묶이게 되면서 큰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의 패턴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선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테마주도를 잡는 게 맞겠구나. 차트만 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100% 이 테마를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이외에도 방송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문자 샵 37715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채널톡을 추가하시게 되면 채널톡에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테마에 대한 자세한 분석 그리고 중요한 선뉴스가 궁금하다. 향후에 나올 선뉴스도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머릿속에 투자이디어 제 머릿속에 있는 투자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오늘 스탠딩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HTS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어서 HTS 강의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아 나가시면 좋은 전략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삼양식품에 대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비슷하죠. 지금 보게 되면 자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을 때 삼양식품 이럴 때가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것 지금 너무나 뻔하고 자 그리고 국내 가격 판가가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출비중이 무려 7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비껴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너무 주가가 빠졌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 이후부터 사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높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구간을 발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 종목도 신고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주게 된다면 혹시나 시장에서 이상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게 올라왔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수반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수만 주에 불과한 거래량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때요?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주가가 눌렸을 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 누가 매수해요?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개인과 조금 멀어지는 이런 투자 포지션들을 좀 가져가게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것 자체는 꾸준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지금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캐펙스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 캐파에 맞춰서 라면이 생산될 경우에 연 5억 개가 넘게끔 생산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해외 준출에 지금 화두보를 울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번째 현대루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루템도 비슷해요. 자 사실 오늘 현대루템이 시초가 부근을 6.3% 정도로 출발을 했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방송 보셨던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좋다고 하시더니 3만원 갈 수 있다고 하시더니 진짜 시초가 부근 굉장히 좋게 올라가네요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사실 지금 현대루템이 시초가 이렇게 크게 출발했었던 이유는 철도 부문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죠. 그래서 뭐 대오, AL부터 시작해서 대아, TI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에 대해서 아마 까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철도 부문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폴란드에서 2차 수주 물량이 정말 곧 있으면 나올 것을 추정이 됩니다. 거의 협상 막바지까지 지금 이르렀고 이미 폴란드에서는 수주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수출입은행 하나로만으로는 지금 한도가 지금 차갑고 어찌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중은행 5개 부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심을 해서 수주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조가량이 오가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엮여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엘라이진 X1부터 시작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 방산주로도 같이 엮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내다봤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자리 3자까지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주가 수준인 만큼 지금 수준에서는 서서히 모아나가시는 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차례 수십차례 매매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었던 매매를 해봤었던 게 현대루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2만 원 초중반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아나가시는 이런 전략들도 괜찮다라는 말씀 같이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오브틱스 또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 오브틱스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잣이 조금 밀려있는 형국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목표 주가를 보고서 우리가 접근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혼자서 나 혼자 대장주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보핏의 이슈가 서서히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1월달 초부터 아마 나올 것을 기대된다. 오늘부터 서서히 보핏을 입은 환자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사진들을 좀 내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딱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아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추가적으로 저는 18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겁날 구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12월달까지 랠리가 계속될 건데 설렁 설령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안 갈까? 이렇게 전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가 있겠죠. 인성정보 지난주에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거나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하이케어넷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급등 나왔었죠.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리고 바로 어때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한 2400원 정도 했었던 주가였는데 3100원까지 23%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불거지게 된 이유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분기에 대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4분기에 수조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보통 이 종목의 특징이에요. 종목을 오래 지켜보시면 종목에 대한 패턴들이 서서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 매매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써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종목만 더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지트 이 종목은 뭔가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거 뭐 있어요? 하면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전으로 조금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줄이 조금씩 조금씩 크게 이렇게 급등해주는 패턴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좀 담아볼 만할 것 같아요. 왜? 사실 비트코인은 5천만 원까지 어제보다도 한 2. 몇 퍼센트 더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좀 움직였어요. 반면에 위지트는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반영시키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지트에 대한 관심을 좀 두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종목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위지트 종목까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좀 변동성도 좀 커질 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이 휴장일로 좀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인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이 너무 이제 들썩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총선이 있거나 하는 경우 그 이후에 총선 관련된 종목들을 물려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종목 상담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그런 종목을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손절을 반드시 엄수하셔서 가져갈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가급적 피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